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창문을 한번 그리려고 해요 이쪽 벽 이구요 창문을 그리려고 하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면을 보시면요 자 자세히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창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방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 밑에 이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이 창문 밑에 보면 이런식으로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식으로 줄 이 칸막이 있을 거에요 칸 이거는 칼이 있는게 있구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방에서 창문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턱이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 구요 이거는 밑에 조적 벽으로 새우 쌓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자 그 창문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창문을 넣을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창문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선생님이 이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선에 하나 있구요 자세히 보이시죠 자 위에 자 천장입니다 자 일단 자를게요 자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구요 반자 틀이 있고 얇게 해서 반자 돌림때 그 다음에 반자 틀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그렇죠 반자를 지지하는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얼마 1500 입니다 집에 있는 창문 한번 보세요 보통 창문이 큽니다 1m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을 하나 끄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벽돌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있다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 창문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보세요 먼저 이 부분 이중창 입니다 첫째 이중창 맞죠 이중창이고 자 안쪽은 자 실내와 실내가 있습니다 실내가 실외 제가 무슨 말이냐 이 안쪽 이게 바깥쪽이구요 안쪽입니다 네 안쪽은 뭘로 되어있다 목재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은 샤시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 하이샤시 같은거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 집도 그렇네요 목재가 있고 바깥에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면 목재가 당연히 더 큽니다 이거는 더 작구요 이해하시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따라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목재 샤시부터 할게요 샤시는 이랬습니다 여기가 80 그 다음에 높이가 30 그 다음에 여기에 센터 있겠죠 여기에 얼마 30 이거는 80 위웠어요 춤으로 그리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 목재는 이렇습니다 좀 더 큽니다 120 높이는 45 또 센터가 있겠죠 여기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살 때 똑같습니다 30 80 목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거 한번 합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알루미늄 샤시가 있을 거구요 80이 있을 거고 30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따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40 이쪽에 80 30 30 옆에 거 한번 그려볼게요 120 45 30 30 80 이런 식으로 30 총 길이가 얼마요 200 200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쪽에 붙여요 어디 어디에 붙일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붙일까요 이거요 그렇죠 여기 기준점을 잡고 이쪽에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갈 거에요 지금 이게 210 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500에 중심선을 그으세요 750이죠 그리고 이걸 미러를 시키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밀어 그 다음에 여기에 선 있죠 여러분들 자 선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선이 떡이 되거든요 그냥 흰색으로 하나 둘 셋 이거 필요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선을 여기 위에까지 쭉 올려서요 이런 식으로 올라서면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똑같이 밀어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되요 총 150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이 이렇게 해서 창문이 되는 거에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방 창문을 그렸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거실 창문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나오면 똑같습니다 길이만 얼마 그렇죠 쭉쭉 늘어나겠죠 거실 창문은 높이는 높이는 창문인 경우에 높이는 어디 반자 높이 2350이 될 수도 있고요 2400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도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옆에 놔두고요 자 창문 한번 그려볼게요 자 1500 선을 끄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 그리죠 여기 맞춰서 실수 나왔죠 이걸 가운데 선을 끄고요 밀어 시키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선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하면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 좀 다른색으로 할게요 어 좀 이걸로 할게요 좀 진한색으로 창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조적 벽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창문에 대해서 이 창문 이 치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이 치수 모른다 어떻게 그려야 돼요 몰라도 비슷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꼭 이 치수대로 안 그려도 돼요 비슷하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창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